그리고 엄마한테 달려왔다니요. 엄마 뭐 자주 가지. 어떠셔? 지금은 좀 괜찮아. 오늘도 많이 괜찮고 다행히. 아까 뵀는데 나도 잘 알아보고 우리 언니하고도 영상통화했는데 언니도 잘 알아보고 그러시네요. 다행이다. 나는 진짜 우리 언니가 어머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식구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치매 가족들은 이게 어디가 아프면 수술을 하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해결책이 있잖아. 그런데 치매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게 이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 신생아인데 덩치가 큰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뭘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를 그 사람이 만족을 할지도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발사 건 있으실험á. 이렇게 하면 되죠. 파 infinit으로 정의하는 홈에게 서 hacksAdды. ivol ca ju turmoil İ wig. เร이 그리자ーー Substitutors 23년 When the eles 도 عند을 위해 아무리하고 가장 Desert이 맞opersança. 감사합니다.